안녕하십니까 주식아재의 대니엘윤입니다 여러분 또 일주일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뉴욕 특히 미국장이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지금 영상 찍는 날짜는 8월 30일 화요일인데 어저께 금요일날 미국이 확 폭락하면서 우리나라까지 같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주가를 좀 두려운 반으로 이렇게 쭉 봤거든요 다행스럽게 꺼졌던 것들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주가는 지금 어떻는지 좀 염려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좀 어둡다 하더라도 오늘은 저와 함께 주식아재 방송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섹터 내용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전기차 VS 수소차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하면 사실 전기차 수소차의 최후의 승자의 결론은 아주 흥미진진할 거거든요 좀 반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끝까지 보시면 오늘의 대니엘이 추천하는 또 소개하는 히든 종목 또 오늘 받아가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빨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 있죠? 이분은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죠? 우리 교과서에서도 한 번씩 말씀직한 분인데요 21세기 최고의 발명가이죠? 에디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잘 모르실 듯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왔지만 미국에서 최근 한 10년 전으로 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 바로 이분이거든요 니콜라 테슬라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지금 역사적인 한 획을 그었던 부분들이 좀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에디슨하고 테슬라가 크렌트 워를 벌여진 게 있거든요 이 크렌트라는 뜻은 영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현재의 이런 뜻이 있는데요 한 네 번째 정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전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전쟁을 과거 한 130년 전에 크게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는데 그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에디슨과 테슬라가 싸웠던 내용을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싸웠는지 영화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9년하고 2020년도에 두 편의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개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한국에서도 이거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이게 대한 내용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배경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 두 분 더 크렌트 워가 결국 핵심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대략적인 부분을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파란 창 또 떠오르는 초록 창에 검색해서 그냥 넘어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큰 그릇만 대략이라고 하죠 대략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당시에 1890년도에 직류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직류인데 영어로 하면 DC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아니면 또는 디렉트라고 하는데 디렉트 커렌트 직류를 신봉을 하셨던 분이 토마스 에디슨이었고요 당시에는 무조건 직류 전기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토마스고요 토마스 에디슨이고 옆에 있는 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니콜라 테슬라라는 분은 아 아니다 DC보다 더 효율적이면서 전기가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AC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lternating Curr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교류거든요 근데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는데 여러분 얼핏 어떤 이미지가 더 우리한테 와닿는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항상 교류를 배웠기 때문에 교류가 직류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저는 항상 배워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도 정기를 조금 아시는 남자분들이라고 하시면 아마도 교류가 더 훨씬 효율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하실 거고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모든 전기는 사실은 이제 이 교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콜라 테슬라가 사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년 동안 이 두 사람이 치열하게 전기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AC 교류정류가 이기되면서 이 사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방송이 워낙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은 니콜라 테슬라라는 분이 어떤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130년 전에 이 전쟁이 지금 현재와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제가 오늘 주시가 데니엘 윤희 소개하는 종목하고 어떤 역할이 있는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게 니콜라 테슬라가 과학자 중에 과학자 과학자들 위에 있는 과학자다 할 정도로 아주 천재적인 발명가였거든요 우리는 토마스 에디슨만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토마스 에디슨조차도 니콜라 테슬라가 정말로 위대한 발명가라는 거를 나중에 자기 자사전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 니콜라 테슬라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검색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니콜라 테슬라가 130년 전 사람 과학자였는데 그 당시 활동하신 분이 있는데 아주 위대한 발명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 드리려고 하거든요 니콜라 테슬라가 만들었던 발명품 지금에 와서 빛을 보는 발명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 교류전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당시에 에디슨이 활동할 시기에는 직류전기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기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에디슨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니콜라 테슬라가 정기의 아버지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에디슨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정기의 아버지는 에디슨이다 라는 부분들은 아마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류전기를 처음으로 발견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분 교류전기를 나오고 있죠 니콜라 테슬라 하면 교류전기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원래는 에디슨 컴파니에서 일을 했죠 에디슨 컴파니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에디슨이 만들었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는 쫓겨나가는 게 에디슨이 그것도 참 흥미진진하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면 무선 조종기계 우리 무선으로 굉장히 많이 하죠 게임도 하고 무선으로 리모컨 같은 거 리모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벌써 130년 전에 이분 니콜라 테슬라가 먼저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 사람들 다 쓰게 하기 위해서 특허를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무선 조종기계의 대부분의 시초는 니콜라 테슬라가 개발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되셨죠? 그만큼 이분은 시대를 앞선 과학자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다음 거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1800년대 지금 이게 나오고 있지만 1901년에 라디오 기술의 특허를 낸 마르코니보다 1년 앞섰다 그러죠 그래서 이 라디오를 제작을 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위대한 과학자이다라는 게 검색해놓으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제가 주식아재의 종목하고 이 부분하고 좀 비슷한 부분입니다 교류 유도 전동기 이 부분이 당시에는 굉장히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개발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에 대한 현대시대에 와서 이 교류 유도 전동기 오늘 종목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한 발전을 해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지만 1880년대 교류 유도 전동기에서 각자 전동기를 제작 중이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테슬라와 이탈리아의 페라리였죠 페라리 그러면 뭐죠? 자동차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아주 유명하고요 다음고요 테슬라 코일이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1890년이면 우리는 뭐 수염지고 며침배고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지금 이런 부분을 개발해갖고요 이게 네온사인의 시조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X선 사진도 사실 렌트겜보다 몇 주 앞서서 벌써 X-ray를 발견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분은 아 뛰어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영어로 되어 있죠 One name to future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니콜라 테슬라 이거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주식 투자를 많이 보신 분들은 어 저 분 많이 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니콜라 테슬라가 너무나 위대한 과학자니까 이 두 사람 트래블 밀터가 니콜라라는 이름으로 수소차를 개발을 했죠 그리고 오늘 주제가 수소차냐 전기차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엘러메스크 너무 아시죠 엘러메스크가 테슬라를 개발을 해갖고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니콜라가 개발했던 수소차는 좀 굉장히 크게 떴다가 사기꾼 뭐 이런 유명 때문에 뭐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앞서 나가갖고 사업가로서 좀 실패한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한짝씩 쓴 거죠 그래서 트래블 밀터는 니콜라라고 했고 엘러메스크는 테슬라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유명했다고 했고요 엘러메스크가 지금에 와서 니콜라가 개발하는 교류유도 전동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가지고 자동차를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일이 벌어졌고요 그런 자동차가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지금 130년 후에 이제 부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는 제가 이게 2020년대에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발췌한 자료인데 그 당시에도 너무 잘 나갔는데 지금 2022년 2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테슬라다라고 하거든요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사실 성입니다 니콜라가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니콜라가 주가가 한때는 굉장히 시소 샀거든요 자동차도 하나 안 만드는 회사가 이만큼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사기다 뭐 이런 소송이 휘말려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해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어저껜가 그저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니콜라 역시 수소차를 개발을 해서 지금 운행 중이다라는 게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뉴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니콜라인데 제가 여기서 핵심 우리가 알아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 제가 빨간 표시가 났죠 사실 수소차나 전기차나 두 개 다 보세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작용으로 생선된 전기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전기로 자동차의 모터를 구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나오죠 빨간 표시만 잘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수소차도 전기 시스템으로 간다는 이야기고 그 전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소 원료를 태운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수소차와 전기차의 장점을 취합하여 만든 트럭으로 엔진 대신에 수소탱크를 장착하고 있으며 여기 또 나오죠 빨간 표시로 전기를 충전하지 않고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연비도 뛰어나고 주행기들도 길다 우리나라도 지금 수소차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승용차도 여러분들 수소차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수소차의 장점이 있고 전기차의 장점이 있는데 지금 대세는 그래도 전기차로 많이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특화된 분야 특히 트럭 분야 이런 데는 수소차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산천이 다 70%가 산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좀 대륙적인 그런 나라에서 수소차가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게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다 못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캡처 떠서 한번 읽어보시도 좋고요 제가 잠깐만 빨간 것만 읽어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 트럭 상용화했고 이게 지금 스위스에 이미 팔렸죠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열대를 시작으로 해서 스위스에 먼저 팔렸다가 전 유럽을 이제 앞으로 섰고나야겠다 했는데 아까 수소는 제가 뭐라고 하죠 대륙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임새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트럭이 유럽 쪽이나 미주 앞으로는 또 중국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 우리가 휘발유나 디젤 그렇죠 개설린이나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연기관이라고 하는데 내연기관 차량 규제가 앞으로 유럽이나 한국 다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2025년 시점부터 2040년 50년까지는 전면 다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2030년에 디젤차 운영을 중지하겠다라고 했고요 미국도 그렇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2040년인데 빠른 데가 어디냐면 저 노르웨이 보세요 2025년 전기차만 앞으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기차 구매치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 이번에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른 게 뭐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전쟁 때문에 미국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원료를 써서 만든 전기차는 세제 혜택을 안 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맥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자 다음고요 테슬라와 에디슨 끝나지 않은 전류전쟁이라고 나왔죠 130년 전에 누가 이겼다고 그랬죠 니콜라 테슬라가 이겼는데 지금 다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는 교류에서 굉장히 좀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라고 서민들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고 봤을 때 이제는 직류가 특별한 곳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직류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에디슨이 지금 다시 활짝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직류는요 반도체 그리고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자공학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대에서는 직류전기를 활용한 발명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한 세기 한 세기 반 동안은 니콜라 테슬라가 이기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뉴스를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19세에 일어난 전쟁이 130년에 흐른 지금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말이 나왔죠 그래서 한국전기연구원 우리나라죠 캐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고압 직류통전 약자 하이벌티지 다이렉트커렌트 아까 제가 다이렉트커렌트가 직류라고 그랬죠 전력만 발전의 혁신적인 인원이 될 교류 고속 직류 자산기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적으로 썼던 에디슨이 개발했던 물론 그 의도하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이 큰 대략 흐름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전기차 밧데리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나은 더 깊은 내용들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주식 과제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는 항상 누차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퀀트 투자가라고 했고요 퀀트 투자는 오로지 숫자에만 기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3번에 보면 자기 자본 수익률 그리고 이익 수익률만 가지고 이 두 가지 폰트만 가지고도 836배의 수익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이런 내용으로 저는 항상 종목을 바라보고요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과거에 히든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쭉 보시면 제가 7월 2일날 상관 M&T를 시작으로 케이지 케미칼 이스페타시스 지지난주에 해성 디에스까지 쭉 소개를 했는데 제가 1차 스윙 한 10% 전후가 되면 요즘 팔아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결과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퀀트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표를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못 보신 분은 또 있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드리면 퀀트 투자의 가장 기본은 제가 지난 강의 위주로 설명드렸다시피 저 PBR 합성 연락을 썼을 때 보통보다 17배 정도 이상의 수입을 냈다 이게 제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앞으로 저 PER 저 PBR 전략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종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주식아재 채널을 추가하시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정목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검색 채널 추가하셔서 주식아재로 들어오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을 여러분 알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전기차 수수차를 이야기 드렸는데 전기차와 수수차가 결국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각 부품, 교류, 직류, 모터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제조하는 또 판매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ER, PBR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소개하는 종목 PER 보세요 지금 8.56이 작년 2021년에 결산표거든요 그때 당시에 8.5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7.84니까 좀 떨어졌죠 그래서 보통 한 반에서 공부할 때 5등 하는 친구가 1등 가기가 되게 힘들듯이 8.56도 굉장히 낮은 건데 7.84는 더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극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PBR 같은 경우는 0.80이죠 1보다 낮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1보다 낮죠 그리고 PSR 같은 경우는 0.73인데 이것도 1보다 낮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PSR이나 PBR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는 날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씨가 이제 방송을 끝까지 좀 봐주시면 제가 항상 이런 핫한 종목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야 될 내용들을 제가 주씨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의 계열을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뭐라고 드렸죠 DC 바로 나오죠 교류 연결, 교류 모터라고 돼 있죠 자동차형 모터인데 DC 모터라고 빨간 표시로 돼 있죠 그래서 평가장치기나 또 전기차나 수수차나 에어백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모터, 엔진, 변속기 부품 이런 것들을 자동차의 핵심 부품과 또 여기는 방위사업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방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탄탄한 기반을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갈 수 있는 회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일 부품으로는 모터료 매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또 아까 제네럴 모터스 미국 회사죠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및 빨간 표시 전기차, 수소연료 전기차 등을 주동력 원인 구동 모터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맨 마지막은 뭐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아실 거예요 K2 소청 그렇죠 이거 다 한 번씩 만져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주요 생산품은 전기차나 수수차에 들어가는 주요 핵심 부품들을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차가 이길지 전기차가 이길지 이런 것보다도 공통적으로 쓰는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를 찾아보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것보다는 전기차 수수를 다 챙기는 그런 회사를 찾아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밀리지 않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나와있지만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K2 소청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방산이 지금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 종목을 발굴했는데 어저께는 8월 29일이고요 오늘은 8월 30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 회사가 방산업에 소송되어서 방산업은 어저께 그렇게 폭락을 했는데도 이 종목은 또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두루두루 좋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자 이 회사는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세요 9천억 정도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1분기 2분기 합쳐서도 4,300억 했는데 제가 이걸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 이번 결산을 예측해보니까 거의 1조 정도의 매출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1, 2분기 작년 못지않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고요 분기순이익 단기순이익이죠 1분기 2분기 합쳐서 작년에 벌써 60%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결산 시에도 나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 한번 보셔도 좋고요 자 자산총계는 뭐죠 남의 돈 내 돈 합친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 이 돈을 가지고 2022년 2분기에 1조 2,241억을 가지고 이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내 돈 남의 돈 합친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메커니즘도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아까 1조 2,241억 중에서 남의 돈은 3,617억을 가지고 있고 남의 돈 부채죠 내 돈은 8,624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돈이 훨씬 더 많죠 한 두 배 반 많죠 그러면 부채입 이율이 한 4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얼핏 나누기만 하더라도 4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 제 컨트 투자가인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88점이 나왔고요 투자 감망주로 분류됩니다 점수는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을 제가 소개해드린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한번 궁금하시면은 주식아재 채널 추가하시고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9월 17일 날 제가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연회 참여 방법은요 샵 3772로 대니엘윤을 입력 후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일주일 굉장히 좀 힘든 가운데 여러분 보냈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다른 내용으로 신선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